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 종가까지 하나솔루션은 약 32%나 상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코딕스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는 같은 기간 대비 약 1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지난주부터 태양광 그리고 폭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BBB 법안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인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린다, 즉 미국을 재건한다는 의미의 법안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책과 사회 인프라 건설, 그리고 복지 확대에 약 2조 2천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하나솔루션의 월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꽤 오래된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미국은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50명과 민주당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대 50이면 법안이 통과되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이렇게 독률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캐스팅 보트입니다. 상원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요. 바로 이 사람의 영향이 큰데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멘친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멘친 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석탄이 주자원이기 때문에 수입의 60%를 석탄이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친환경이 많아지면 석탄을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팔까요? 네,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원이지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부터 BBB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바이드는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정된 법안인 IRA 법안인데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면서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BBB 법안의 기후 관련 예산에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BB 법안에서는 5,550달러의 돈이 기후 관련 예산이었다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는 3,69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지난 27일 드디어 조멘친 의원이 합의를 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상원에서 투표를 거칠 예정입니다. 8월에서 9월 중에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소식이 뜨면서 관련주들이 쭉쭉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 썬런, 인페이지 에너지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쭉쭉쭉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줬었죠. 도대체 그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까요?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 폭력과 태양광에 관한 소비자의 세제 혜택이 곧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203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요. 중고 친환경차를 구입시 4,0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좋아집니다. 또 신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풍력과 태양광에 관련된 주식들이 쭉쭉 상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법안의 취지인데요. 수소나 원전, 신재생에너지들의 효율을 올리고 최대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적대적 국가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 위주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유럽처럼 당하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주요 광물의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밸류체인의 80에서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이 중국을 제외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태양광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럼 태양광이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풍력도 중요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종료됐을 풍력생산 세입공제가 2050년도까지 연장된다면 2022년도에 종료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 미국의 풍력발전량이 약 24%나 증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풍력 관련주는 공급망 차질이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되고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보다는 장기적으로 풍력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하면 전기차죠?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테슬라와 GM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GM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GM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GM과 대규모 양극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LG화학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연기금이 LG화학, LG엔소를 자꾸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포스코케미칼이 GM의 14조 규모의 양극제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수혜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친환경 관련주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왜 급등하고 그 뒤를 전기차가 따라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실적 수혜가 예상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항상 길게 보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